안녕하세요. 성북동 영어 쌤 SK쌤입니다. 오늘은 스특라이트 2019년 교재 15장 문단 속의 문장 넣기 2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에 대한 얘기죠. 일단 순서는 다 맞춰놓고 어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시죠. 1번 문장입니다. 1번. A factor that influences social cognition is culture 나옵니다. Factor가 요소 요인이란 뜻의 명사라서요. 그렇죠? 그래서 대시 주격 관계사로 나와서 influences가 동사로 나오는 그런 구조네요. Social cognition이란 단어가 있어서 사회적인 인식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이 cognition이란 단어가 cognizize라는 동사가 있어서 인식하다, 인지하다고 그래서 cognition이 명사가 돼서 인식, 인지, 지각이라는 뜻이니까 소셜이 붙어서 사회적인 인식, 사회적 인식 이런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전체 해석이 배저리아를 먼저 해석하는 거죠. 사회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A factor, 한 가지의 요소는 It's culture, 문화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인식을 하는 거니까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사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있을 때 그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나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 사회에서 생각하는 방식이 있겠죠. 요즘 마스크 때문에 난리인데 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당연히 껴야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람들이 뭔가를 보는 방식 이런 것을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관계사 대신 나오는 걸 생각하셔서 팩터가 단수니까 여기서도 ES가 붙어갖고 단수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수일치 문제가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만 좀 조심하시면 문제되고 놓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think about the social world in different ways 이렇게 나옵니다. 해석 먼저 해볼까요?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은 About the social world in different ways About the social world 사회 세계에 대해서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 라는 뜻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화로부터 온 사람들은 각각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정도의 뜻이죠. 그렇죠. 미국 친구들이라든가 내지는 다른 서양 사람들 내지는 유럽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여러 방식으로 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서로 보겠죠. 근데 분명히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것이 어떤 나라 내지는 어떤 지방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방이라든가 나라에서 보는 방식이 정말 정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게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얘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은 사회 세계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 뭐 동사가 think, people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from different cultures는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니까요. 복수 주어 나왔으니까 복수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in different ways가 나와서 in 형용사 way 이렇게 나와서 뭐뭐 하는 방식으로 이런 뜻이죠. in 어 형용사 fashion, in 어 형용사 method 이렇게 나와서 way, fashion, method 이런 단어가 다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뭐뭐한 방법으로, 뭐뭐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수고만 좀 알고 계시면 문제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시죠. 3번입니다. In one study, researchers asked both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s to read a series of sentences describing a person's behavior and judge whether this person had a given trait. 라는 문장이군요.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미국 사람들과 그리고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 둘 다에게 a series of sentences, 일련의 문장들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describing a person's behavior, 즉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을 묘사를 해주는 일련의 문장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어본 다음에 judge whether this person had a given trait. 이 사람이 given trait, 주어진 특성이 있는지의 whether, 여부를 판단을 해달라고 asked, 요청을 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ask가 있는데 제가 여기 써놨죠. ask는 여기서 오형식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오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받는 그런 구조를 취하게 되죠. 여기 both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s가 목적어고요. to read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을 설명을 해주는 일련의 문장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to read가 목적격 보호 1번. 그 다음에 end된 다음에 여기 to가 생략이 돼요. 그래갖고 동사 원형만 나와가지고 여기 그래서 목적격 보호 2번으로 나오죠. whether this person had a given trait. 그래서 이 사람이 주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구조로 문장 두 개가 진행되는 거. 생각해서 잘 봐주시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다른 문법을 좀 살펴보시면 이 to read가 목적격 보호 1번이었고 그 뒤에 a series of sentences가 목적으로 떴는데요. 이 a series of라는 표현이 있어서 일련의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on array of나 a battery of나 이런 표현이랑 같습니다. 근데 이 a battery of는 이제 입시 문제에서는 잘 볼 수 없고 토잉 문제나 탭스 문제나 토플 문제 같은 데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on array of가 시험에 참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array가 series랑 또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on array of가 요게 일련의 이런 뜻이 있는 말이라 요거는 주관식 문제로도 등장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describing이 분사 고문으로 떠서 여기 지금 which describe a person's behavior 이렇게 보는 것도 맞고 근데 이제는 which are가 생략됐다고 보면 더 쉽게 볼 수 있어서 which are describing a person's behavior 이렇게 봐도 되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원문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nd then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two가 생략이 되고 저지가 동사원형 와서 목적격 보호 2번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해석도 됩니다. 그런데 뭐뭐인지의 여부, 뭐뭐의 여부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해석이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주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괜찮았던 그래서 뭐뭐의 여부라는 해석도 꼭 알아두시는 weather 접속사 잘 봐주시고 weather 접속사는 항상 명사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젖지 다음에 이제 weather부터 맨 끝에 trade까지가 전체가 한 덩어리 절로 쓰여서 목적어로 쓰인 그래서 목적어 절로 쓰인 거니까 목적어의 명사절을 받는 요 부분을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았죠.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4번 문장입니다. For example, one sentence read He took the first calculus test when he was 12 and the trade they reacted to was smart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은 쓰여져 있었는데 He took his first calculus test when he was 12 그는 12살에 처음으로 calculus test, 미적분 시험을 받습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미적분인데요. differential calculus는 미분이고 integral calculus는 적분입니다. 우리 왜 인테그랄 기호를 이렇게 S자 늘려가지고 쑥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적분 문제를 풀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은데 거기서 인테그랄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분만 외워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좀 신경 써서 그냥 전체를 calculus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분하고 적분은 전부 이제 calculus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세부적인 용어도 알아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연결사 full example은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겠고 이거 red로 읽으시는 거 맞죠. 왜냐하면 여기 센텐스가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동사의 현재용으로 나왔으면 read 다음에 s가 붙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용으로 나온 거니까 그냥 이거 read, read, read로 가는 거니까 read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in the trait they reacted to 그래서 그들이 반응을 했던 특성은 스마트하다는 것이었다. 똑똑하다는 것이었다. 이거 trait 다음에 관계사의 목적격이 생략이 되고 they reacted to the trait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reacted to 다음에 나오는 관계사의 목적격이 생략이 되는 그런 구조니까 잘 봐주시고 react to 명사 뭐뭐에 반응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react는 반드시 전체사 투와 결합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괜찮았던 부분입니다. 5번 문장 가보시겠습니다. 5번, another sentence read she left a 25% tip for the waitress and the trait they reacted to was generous 나옵니다. 다른 문장이 쓰여져 있는 거는 she left a 25% tip for the waitress 그녀는 그 waitress를 위해서 25%의 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응을 했던 특성은 was generous, 인심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지는 관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해석까지 가능합니다. generous는 관대하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대부분의 교제에 generous가 나오면 관대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 generous는 관대하다는 해석이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은데 이 generous가 관대한 게 인심이 좋아서 관대한 거예요. 즉, 우리말에 곧간에서 인심이 난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어야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돈을 후하게 쓰는 분을 generous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유가 있고 또 그 여유 있게 사람들을 먹을 것도 잘 사주고, 그죠? 인심이 좋게 대해주는 거, 그런 거를 generous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generous한 거에 관대함은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고요. 돈이 많아도 인색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다르게 인심이 좋게 하는 거, 그런 것을 generous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관대한도 있는데 그 관대한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내지는 돈을 후하게 써주는 그런 관대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앞쪽으로 다시 가세요. 어나더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나더는 관사 언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단수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형호사로 쓰였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른 한 개의 문장은 써 있기를 그녀가 그 waitress를 위해서 25%의 팁을 남겼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는데. 그래서 특성. 그들이 반응을 했던 특성 이렇게 되죠. 또 관계사의 목적격이 생략된 건 기본적인 얘기였고요. 그래서 인심 좋은 것이었다라는 문장입니다. 6번 문장입니다. As predicted. 예측이 되어진 대로 Americans made the trade judgment much more quickly than did Mexican Americans.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이 much more quickly than did Mexican Americans.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이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특성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 as predicted는 일종의 분사 구문처럼 보셔서 as they were predicted 이런 식으로 써서 예측된 대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사실은 as를 쓴 다음에 이렇게 그 뒤에 과거 분사를 써가지고 어떤 패턴을 쓰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측된 대로 as predicted 내지는 as asked 요청된 대로 뭐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s 뒤에 과거 분사를 써서 뭐뭐 되어진 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봐주시면 괜찮았죠. 그 다음에 Americans made the trade judgment. 그래서 made the judgment라는 표현이 있어서 판단을 내리다는 표현이고 trade이 같이 붙어서 특성 판단을 내리다 이렇게 써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ore quickly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비교급급이 있으니까 much를 사용해서 비교급 수식어구가 나와서 그래서 much, still, even, far, by far, or lot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비교급 수식어구는 정말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안 된다고요? very 하고 to를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른 교재에는 그 부분까지도 써놨는데 여기는 일부러 필기하시라고 안 써놨어요.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고 very 하고 to는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위에다가 여유 공간에 필기를 좀 해주시는 것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quickly 나오고 다음에 then did Mexican Americans 이렇게 나와서 이 did는 의미의 강조를 위해서 주어 앞으로 대동사가 도치된 구문이고요. make the trade judgments를 대신 받는 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more quickly than Mexican Americans made the trade judgments 이렇게 써도 되고 Mexican Americans did 이렇게 해서 did을 뒤로 빼도 돼요. 근데 그냥 의미의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다음 문장 가시죠. 7번 문장입니다. This reflects American's strong tendency to emphasize the role of traits in leading to behavior as well as the tendency of those from collectivistic cultures to take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나옵니다. 문장이 꽤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as well as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해석 순서가 좀 만만치 않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as well as는 a 뿐만이 아니라 b도라는 유명한 뜻이죠.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만 b as well as a입니다. 요점이 뭐냐면 뒤쪽에 a를 먼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not only a but also b를 제가 써놨죠. 요것도 어땠습니까? a 뿐만이 아니라 b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를 먼저 해석하신 것이 관건입니다. 즉 여기서 as well as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뒤쪽을 먼저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뒤쪽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거 뒤쪽뿐만이 아니라 앞쪽인 것도 반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시면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 this, 이것은 이렇게 읽었고 the tendency of those from collectivistic cultures to take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이렇게 나오는데 those, Mexican Americans거든요. 그래서 이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이 collectivistic cultures 집단주의적인 문화로부터 오게 된 집단주의적 문화 출신인 멕시코 사람들의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뭐뭐를 고려 대상에 넣다라는 수거니까요. 상황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성향뿐만이 아니라 American's strong tendency to emphasize the role of traits in leading to behavior. 상황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role of traits, 특성의 역할을 emphasize, 강조를 하는 미국 사람들의 강한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is, 이것은 to take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상황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from collectivistic cultures 집단주의적인 문화권 출신의 those, Mexican Americans죠. 사람들의 경향뿐만이 아니라 in leading to behavior,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에 있어서 role of traits, 특성의 역할을 emphasize, 강조하는 미국 사람들의 강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꽤 어려운 문장인데 조심해서 봐주시고 여기 그래서 tendency가 경향이란 뜻인데 이 to emphasize가 나와서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여가지고 강조하는 경향, 뭐뭐 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여기서도 to take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라서 상황적인 요소를 take into account 고려를 하는 경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to take가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여서 어때요? 고려하는 경향 이렇게 되니까 앞에 있는 tendency를 수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중간에 그냥 삽입되는 수식어구로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잘 연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장이 꽤 까다로우니까 그리고 해석을 이거를 한 방에 딱 완벽하게 해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냥 부분 부분 잘 잘라서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시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서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reflect 반영하다 조심하시는 게 좋죠. 원래는 반사하다라는 뜻도 있죠? 반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반영하다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깊게 생각한다 그러면 뭐뭐를 반추한다라고도 하는데 그럴 때도 reflect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반영, 반사, 반추 다 되는 거니까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고 tendency 중요한 단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emphasize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인이 있어서 인, ing, 뭐뭐함에 있어서 뭐뭐할 때 이렇게 쓰이는 유명한 수고였죠. 그래서 뒤에 리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리드2는 이제 뭐뭐로 이어지다, 뭐뭐로 이끌다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니까 이 2가 전치사로 쓰였던 거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고요. as well as에 대해서는 아까 not only a but also we도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이 밑에다가 아예 써놨습니다. 그래서 this reflects not only the tendency of those from collectivistic cultures to take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but also American's strong tendency to emphasize the role of trace in leading to behavior로 문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not only but also로 바뀌면 as well as 뒤에 나왔던 이것이 not only 다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얘기라서 순서가 바뀌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순서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실제로 as well as를 쓰던 not only but also를 쓰던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as well as를 쓰는 것은 아무래도 뒤쪽을 먼저 해석한다는 차원에서 해석 순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봐요.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이걸 가지고 주관식 문제를 내면 뭐 학생들 입장에서 엄청난 난이도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봐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 도우스가 멕시큰 어메리캔스를 받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는 그냥 어메리캔스고 여기서는 멕시큰 어메리캔스를 받는 그런 얘기니까 조심해서 봐주시고요. 콜렉티비스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콜렉티브라는 형호사가 있어요. 이거는 집단적인, 수집된, 모여있는, 모인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콜렉티브까지 쓰고 그 다음에 콜렉티비스틱을 이렇게 쓰면 집단주의적인 이렇게 되는 거죠. 콜렉티비스트가 나오면 집단주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IC를 붙여가지고 집단주의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조금 변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콜렉티비스틱과 콜렉티브는 좀 비교를 해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콜렉티비스트라고 쓰면 집단주의자라는 사람이 된다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정사의 to take가 형호사적인 용법 쓰여서 tendency 소식은 말씀을 드렸고 situational은 아실 것 같고요. factors가 다시 한번 나와서 요소, 요인 나왔고 take into account라는 수거가 있죠. take a into account, take a into consideration 이렇게 나와서 뭐뭐를 고려대상에 넣다, 뭐뭐를 염두에 두다 라는 유명한 수거가 있죠. 이 account를 consideration으로 단어를 바꿨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저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account 자리를 빵 비워놓고 앞에다가 a 대신 c자를 딱 써가지고 여기에 알맞은 단어를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많이 쓰이는 패턴이니까 중요하게 좀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봐요. 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맨 처음으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죠. 주격관계사태 나온 거 조심하시는 1번입니다. 그리고 social cognition 단어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cognition에 대한 cognizize, cognition 잘 봐주시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2번 문장입니다. 자, people 주어고 think가 동사 떴고 중간에 형용사구 들어가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 들어가서 수식해주는 관계죠. 그 다음에 in 형용사 ways가 나와서 뭐뭐한 방식으로 뭐뭐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패션이나 메소드로 단어를 바꿀 수 있는 거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3번 문장입니다. ask가 나와서 ask 목적어 투 부정사의 5형식 동사로 쓰이는 ask를 조심해주시고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s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to read가 목적격보호 1번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나오는 judge가 to가 생략된 상태에서 나와서 목적격보호 2번으로 쓰이는 면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a series of 수거 조심하셔서 unarrayable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weather가 나와서 목적어의 명사절을 받아 뭐뭐인지의 여부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주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describing 분사구문 나와서 원문을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게 좋았습니다. 4번 문장입니다. 연결사 빵꾸 뚫어놓고 물어보는 것에 반드시 대비하시고 red로 읽혀서 과거 용동사가 나왔던 거 조심하셔서 이럴 때는 뭐뭐라고 쓰여져 있다라고 의역하시면 문제가 없었던 거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calculus는 이제 미분과 적분을 다 받는 말이라 calculus 테스트라고 하면 미적분 시험이라고 하고 differential calculus의 미분 integral calculus의 적분을 조심해서 봐주시는 것도 말씀드려봅니다. trade time의 day가 나와서 지금 명사가 두 개 중복되는 느낌이 들지만 관계사의 목적격이 생략이 되어 있는 이런 면에 대해서 조심해 주시고 react to 어디어디에 반응하다라는 말이 있었으므로 이 전치사 2에 조심해 주셔서 봐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another 떴는데 뒤에 단수명사를 소식해서 sentence가 단수로 나왔죠?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other를 쓰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기다의 left는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trade 다음에 다시 관계사의 목적격인 위치가 생략된 건 아실만 할 것 같고요. generous가 인심 좋은 관대한이란 뜻이 있지만 그 관대함이라는 건 어때요? 인심이 좋은 데서 나오는 관대함이었다. 이런 정도의 뜻이었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as predicted 이거는 대놓고 빵꼬로 빵 뚫어놓고 아예 주관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as they were predicted를 쓰는 문장으로 물어본다거나 내지는 as they were predicted를 써놓고 as predicted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as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는 패턴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생각해서 잘 봐주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trade judgment 단어 조심해 주시고 비교급 수식어 구멍이 나와서 still, even, far, by far, or not 꼭 다시 같이 외워주시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did가 대동사로 나와서 make the trade judgment고 이거를 대신 받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의미의 강조를 위해서 주어 앞으로 도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7번 문장입니다. 반영하다, 반사하다, 반추하다의 의미가 다 있는 reflect. 여기서는 그래서 반영하다의 의미였고 tendency를 to emphasize로 이제 수식을 해서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쓴 거 잘 봐주셔야 하고요. in이 이제 in ing가 나와서 뭐뭐함에 있어서 이렇게 나왔던 거고 또 lead to가 나와서 뭐뭐로 이끌다 이어지다 라는 수가 나왔던 거 조심해 주시고 as well as가 not only a 버덜 소비와 똑같아서 바꾸는 문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do's가 mexican americans를 받는 부분 신경 써주시고 collectivistic, 그래서 집단주의적이라는 뜻이었고 collective와 비교해서 알아주시는 거 그리고 collectivist라고 써서 어때요? ic를 떼고 collectivist까지 쓰면 어때요? 집단주의자라는 뜻의 사람이 된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to take가 into account 수거를 동반하여 이 앞에 tendency를 수식을 해서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것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take into account 수거 나와가지고 take into consideratio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까지도 다시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vocabulary는 뭐 네 뭐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것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ranslation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그래서 이거는 좀 해석이 뒤로 갈수록 좀 복잡한 문장이 나오고 맨 뒤에 문장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기 때문에 맨 뒤에 문장만 조심해서 앞뒤를 잘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면 뭐 시험 문제 대비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시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정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문제로 가서 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개인과의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